안녕하세요. 저는 동서식품 홍보팀 이주순 대리입니다. 저희 동서식품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커피 전문 기업입니다. 이곳은 저희 맥심 모카골드의 다섯 번째 팝업 카페인 모카라디오입니다. 저희 모카라디오는 지난 5월 24일 오픈하여 7월 21일까지 운영합니다. 저희 모카라디오는 소비자분께서 직접 신청하신 사연과 신청곡을 현장에 있는 DJ가 바로 소개를 해주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저희 모카라디오는 평일 기준 약 2,000명, 주말 기준 약 3,000명의 소비자분들께서 방문해주고 계시고 이곳을 찾아주신 많은 분들께서 지인분들과 함께 커피를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지역마다 편차도 크고 시간당 편차도 크고 해서 아까까지는 비가 내렸었는데 지금은 또 그쳤습니다. 그래도 뭔가 흐른 하늘에 어울리는 그런 곡이었어요. 이곳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공간 팝업스토어 모카라디오입니다. 이곳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공간 팝업스토어 모카라디오에서